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8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익산 창인동에 위치한 한 건물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타 건물 외벽에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8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